그냥 해석지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 순서문제 헷갈려 내 힘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 33번은 문법 안 나온다 그랬어 내가 33번이 만약에 학교에서 문법으로 출제되잖아 그럼 내가 당분간 한 달 동안 무릎 꿇고 수업밖에 내가 알겠지 무릎 꿇고 내가 그냥 하죠 내가 딱밤 10대씩 때려 한 사람 앞에 알았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가주길 바라면서 가보자 비트 벤스 드라이브 to create something novel is a reflection of his state of curiosity 볼게요 우리 베토벤의 드라이브 드라이브라는 건 어떤 욕구 뭔가를 막 추구하고자 싶은 마음이야 그쵸 뭐하고 싶은 뭔가 novel 여러분 이게 novel 이 단어가 뒤에 나와있는 new하고 같은 거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그 충동 그 욕구는 is reflection 반영이야 반영 이렇게 비춰서 나타난 거야 뭐가 그게 호기심이 어린 상태를 비춰주는 거야 이거 당연히 reflection이라는 단어 체크해 놔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reflection이 거울에 비친 모습도 reflection이지만 여러분들 여기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 curiosity가 있어 호기심이 뒤에 있다 보니까 뒤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오면 호기심이 얇은 막을 뚫고 여기서 뭘로 비춰지는 거야 아우 창의성으로 비춰지는 거지 창의성이라는 건 호기심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죠 reflection은 이런 의미예요 됐어요 넘어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첫 번째는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어 호기심을 통해서 창조하도록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이 작곡했던 곡들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그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거 일단 이거 기억해놔야 돼 첫 번째 뇌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 뇌는요 경험합니다 experience 합니다 a sense of 어떤 느낌 보상의 느낌 뭔가를 했더니 보상이와 기분 좋아 보상의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when 언제 we create something 우리가 뭔가 new 새로운 걸 창조했을 때야 and the process of 어떤 과정에서 잘 봐 창조했대 창조했대 그럼 무슨 과정 얘기 나와야 돼 이 똑똑한 애들은 알지 뒤 안 읽어도 이 얘기 나와야겠냐 안 나와야겠냐 나와야겠지 독해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지 선생님이 그냥만 읽으면 뭐야 전문 영어로 똥 멍청이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칠지는 모르겠어 가보자 뭔가 in the process of 어떤 과정에서 창조할 때야 exploring 이렇게 막 탐색해보는 거죠 something uncertain 뭔가 불확실한 거 불확실하다는 건 내가 모르고 처음 보는 거잖아 그치 이 과정이 뭐야 호기심을 들추는 과정인 거지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리고 전 단계에서 내가 explore 뭐라 그랬어 내가 안 가본 거를 이렇게 탐색하는 걸 explore라고 그랬지 그치 좋았어 그리고 여기서 살해 제시합니다 search as 뭐와 같은 이렇게 여러분들 살해 제시할 때는 선생님이 살해 제시할 때는 search as가 누구랑 비슷한 거라 그래서 like 뭐와 같은 이런 거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search as를 like로 바꿔 쓸 수는 있어 요렇게 바꿔 쓸 수는 있지만 like를 search as로 다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치 학교에서 잘못 알고 이상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둘 다 살해 제시할 때 쓸 수 있지만 like는 비교할 때도 써 영수처럼 너도 좀 잘해봐 이렇게 할 때 그치 영수처럼 할 때는 search as 영수 이러면 안 돼 어 그건 안 된다고 그랬지 아무튼 간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 search as musical phrase that we've never played on before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never played 한 번도 연주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뮤지컬 phrase 음악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 phrase라는 거 한 구절이잖아 그래서 음악 구절 혹은 가락 이거 처음 들어보는 음조인데 처음 들어보는 가락인데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탐색하는 과정에서 뇌에 뭐가 온다고 보상이 온다고 어머 뭐가 내가 새로운 걸 했어 기분이 좋아 잘 봐 보상이 오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그치 그 행동을 또 하겠지 그치 되시겠어요 갑니다 when our curiosity leads to something novel the resulting reward brings us a sense of pleasure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같은 말을 또 하는 거죠 우리의 호기심이 어디로 이끌 때 뭔가 novel 새로운 것으로 이끌어 다시 말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resulting에요 ting에요 ting ing 해줘야 돼요 이거 항상 결과적인 이라는 말은 resulting에요 그 결과적인 보상은 우리를 bring us 어디로 데리고 가요 플라저 쾌락 다시 말해 머릿속의 보상은 쾌락이야 아 기분 좋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 보상은 됐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야기야 이제부터는 뇌 얘기하면 안 돼 이제는 무슨 얘기 할 거야 내가 베토벤이 작곡한 걸 다 분석을 해봤더니 라는 진짜 분석적인 글이 나올 거야 number of investigators 많은 investigator 연구자들 조사자들은 have a model 모델화 해왔다 여러분 모델화 했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 이 지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모델하라는 거는 뭐냐면 뭔가 좀 복잡한 거를 알기 쉬운 도표나 도형이나 수치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모델하라 그랬어 그래서 모델은 설명 모델이야 설명 모델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모델 알지 여러분 다 아는 거지 그래서 아 자꾸 걱정이 돼서 못 알아들을까 봐 많은 조사자들은 모델화 했다 how 어떤 식으로 호기심이 영향을 줄까 어디 이 음악적인 컴포지션 다시 말해 작곡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막 그림 같은 걸 그려본 거야 알겠죠 수치화 해본 거야 그래서 한번 보자고 in the case of Beethoven 배토벤의 경우 옛날이야 이걸 또 컴퓨터로 했네 컴퓨터 모델링이 컴퓨터 모델화가 그러니까 진짜 수치 같은 걸 집어넣어서 만든 거지 컴퓨터 모델화가 조심해야 돼 뒤에 있는 focused on은 동사 소설어가 아니야 알겠죠 아니고 focused on은 어디에 집중한 어디에 집중되니라는 수식어입니다 동사는 저기 뒤에 revealed 밝혀냈다 여기 나오는 거야 알겠어 수식어가 조금 길어 어디에 집중된 모델 아냐 뭘 중심으로 모델링을 했니 어 봐봐 32 피아노 소나타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곡을 모델로 한 거야 read in, see in, after age 13 그러니까 만 13세 이후에 그러니까 꽤 그래도 나이가 든 다음에 걸 연구한 거야 왜냐하면 애기 때는 남이 써주거나 남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갖고 해야 되니까 애기 때는 창의력을 발휘했다고 보기 힘들잖아 그렇지 아무튼 간에 whatever 밝혔다 무엇을 밝혔느냐 musical pattern 음악적 패턴들이 found 발견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패턴이 발견했다 그러면 안 되죠 발견된이라고 해야 돼 이것도 동사 아니야 of Beethoven's music 배토벤 음악에 모든 음악에서 발견된 패턴들이 패턴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스타일을 얘기해 그러니까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걸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패턴들이 오히려 야 씨 줄어들더래는 거야 어디서 later sonata 나중에 베토벤이 나이가 들면서 썼던 서른살 서른다섯 마흔살에 쓴 소나타들에는 오히려 복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게 별로 없더래 decrease 감소하더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단어 문제로 되면 어렵겠죠 반면 novel 새로운 패턴 저 처음 등장하는 패턴인 거야 새로운 패턴들이 누구를 포함하여 including patterns that were unique to particular sonata 특정 소나타에만 뭐한 고 유 한 즉 소나타 32번이면 그 32번 소나타에만 존재하는 게 고유한거지 unique 고유했던 그런 패턴을 포함하는 새로운 패턴들이 뭐했다 오히려 증가하더라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출제자라 하더라도 물론 이거 어법으로 못 내는 건 아니지만 어법보다는 단어 문제를 내면 좋겠죠 그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별표 지금 몇 개 쳐놨어 최소 두 개는 쳐놨지 다른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자면 다시 말해 지금 이 앞에 있는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을 내가 여기다가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해 이 문장으로 말미야마 순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문장을 집어넣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베토벤의 음악이라는 건 Became less predictable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측하기가 점점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 이랬으니까 얘가 다음 곡은 이렇지 않을까 아니야 안 그러더라는 거야 그쵸 왜 호기심이 창조를 밀고 가니까 His curiosity drove The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s 새로운 음악적 생각들 아이디어에 대한 탐색을 추구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결론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Curiosity is a powerful driver 호기심은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거야 추동력이 된다는 거야 뭐해 인간의 창의성 예 다시 한번 결론 짓습니다 문법을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1,2등급 목표하는 게 아니면 문법 보지 마세요 내가 이제 4등급 맞는 게 목표잖아 단어랑 해석이랑 문장 순서만 기억해 그러면 이 질문은 완성이야 오케이